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질문 전에 축구 경기 규칙 하나를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축구 선수가 오프사이드 반칙을 범해서 골을 넣으면 그것이 골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 경기는 반칙으로 얻은 점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칙으로 얻은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민주국가와 민주사회의 상식이고 규범입니다. 그런 상식과 규범을 헌법재판소가 깼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 법률의 처리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런 헌재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부 장관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공감할 수 없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국회에서 편법, 탈법,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헌재가 불법을 조장하고 국회법을 형용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의 결정은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좋다는 반민주적 신호를 우리 사회에 보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민주적 절차와 규범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장관께서는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모순된 또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 정신에 반한 결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국회법은 실체법이 아니라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에서 핵심적인 사항을 위헌 위법하게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는 것을 의원님 말씀처럼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시기 어려울 거고 열폐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개인적인 어떤 판단을 떠나서 어떤 이유로 그랬다라는지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문재인 정권에 임명한 부적격 재판관들의 정파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헌법과 법치의 수호보다는 자신이 속한 진영의 정치적 입장을 우선하는 부적격 재판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 헌재의 일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향후 헌법재판관 교체 시에 다시는 부적격 인사들이 헌법재판소 근처에 얼씽거리지 못하도록 우리 사회가 두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도 헌법재판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문 내주세요. 빠르게 슈츠 간단하게 슈츠 여론조사 코리아.